12번째 여가 북극화 오늘은 비가 와서 젖어있네 날씨가 아직은 쌀쌀해서 한 발 서기 동작은 균형을 잡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. 19번째 여가 북극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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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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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침 요가를 마쳤습니다. 하...지금...하요일...하...아니구나. 오늘 수요일이구나. 수요일 상황인데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. 내일은 1시간 정도 더 빠져 있고 그렇겠네요. 파도가 해변 쪽에는 대법 크게 올라오는데 등대 쪽에도 지금 노을이 어느정도 잡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돌아가서 서핑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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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